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이 조각을 하나 먹었었죠? 멍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멍님 멍 오랫님 오랫만이에요 어 이거하고 어 이거 태우는거 에스트병의 힘이 상승했대요 됐어요 콜러스 1 에스트병이 됐네 어? 에스트병 두 번 쓸 수 있네요 이제 야 이제 두 번 쓸 수 있어 이제 아 나 저기서 죽었나? 어? 나 저기서 안죽었었는데? 아 왜 여기 내 죽음피시가 되있지? 희한하네 내가 어제 어디까지 샀더라 내가 그 그 녀석 죽이고 여기서 내가 그 녀석 죽이고 돌아다니고 샀지? 그 녀석 죽이고 여기서 돌아다니고 샀죠 아 나 그거 하나 먹어야겠다 인간영상 됐어요 아 이제 살 좀 인간으로 돌아와네 자 가자 근데 여기 다 돌아오지 않았나? 어? 강력한 소울화살하고 소울화살하고 얼마나 차이 날려나? 잠깐야야 야 일어나봐 가라 인마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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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갔었죠 어? 내가 일어날거지? 뭐야 바로 어? 얘 안일어났네? 어 일어나요? 어? 마지막! 아, 이 씨 체력이 모자랄 recognised 오오 쟤 오잖아? 오, 예에에에에 тур과 тур과 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ży 거북이 같은데 encourages 이케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아 뭐야 야 와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 임마 부끄러우지마 일로와 아니 왜, 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뒤로가지 이것 좀 먹을까 귀화네 뼈 무슨 화면병 거운 화면병 야 와 오호오옷 야, 멀리서도 맞추기은 힘들기는 하지만 맞출순 있어요 이 타겟팅이 안돼도 정확하게 맞춰서 어어 오케오케오케 오오오계요 야 맞을 뻔 했다 스튜미널 채우고 거북이 왔습니다 또 달려올려고 달려오다 죽겠다 했나 야 이게 소울화살이 소울화살 하나 더 사자 구십발 만들자 구십발 점점 칼은 제인들한테 써봤자 다 튕겨나올 것 같애 이거 당검 이거 쟤를 때려봤자 튕겨나올 것 같고 제불 정확하게 맞춰서 오 안 맞았어 아 두방 그냥 쌌네 오케 아 너무 멀리 있으면 타겟팅이 안잡혀 더 멀꺼 없나 이거 끝이야? 어 저 어 잠깐 멀꺼를 두고 가고 있었네 멀꺼를 놓치고 가면 안되죠 인간종고성 야 인간종고성 루투브 할 뻔했다니 자 조심조심 해야되요 아무도 없는데 아 있어요 역시나 어 거북이 있잖아 거북 등딱지가 바로 있네 있자 야 오 화살 피하구요 어 뭐야 쟤 오 뭐야 쟨 야야야야 저거 어 어 여기 사다리도 있어요 올라가는데 어우 좋아요 하나 더 와 자 으쌰 피하구 좋아좋아좋아좋아 자자자 야야야야야야 자 피하구 화살 쏠려면 쏴 내가 화살 따위 맞을거 같애? 오 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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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이씨 욕을 했네 이런 제기랄 맞았어 아이씨 콧잠이 어서오세요 오오 깜짝이야 오호 자 아자 앗자 자 황혼초 녹색꽃 녹색꽃? 황혼초는 그거죠 에스피 소울화살 채워주는거 좋아 오호 안나 와바 소울화살이 갈수록 쓰여지고 Bier 이네들한테 어존어 맞을뻔sta 하급병사의 돌기 야와바 화살이네 어어어 어제 하아.. 제.. 제 거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거북이 있죠? 어? 제 거북이는 일단.. 좁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뭐야? 어디야? 아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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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..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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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거북이 같다 오케이 오케이! 좀만 더! 안 돼! 자 스티미나 채우고 자 오고 있을거야 자.. 야 오.. 오다 봐라 왜 왜.. 자.. 내가 가야되나? 어 이거 벽 부서지게 생겼는데? 뭐야뭐야뭐야뭐야 어디갔어 얘 이 안에 있나? 아.. 아.. 나 무섭게 시리그.. 아.. 나 무섭게 시리그.. 아까 쟤.. 쟤가 쟤 아니야? 맞잖아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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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구나 거기네